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49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급등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1억입니다 1억 자 동종목은요 대기업이구요 자 1000% 수익이 안 나온다 라고 해도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회사가 100%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방에 부동산 부자 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절대 싸구려 종목을 안 삽니다 아무리 1000% 짜리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종목을 추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값어치에 상응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돈이 적으신 분들은 굳이 이 종목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1000% 수익 똑같이 난다 라고 해도 1억을 내고 추천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벌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는게 가장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만나시겠다 이렇게 예약을 한다라고 해도요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 두명 이상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 지금 한 달째 예약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 서울에 돈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아 특히 뭐 서울 분들이 많이 오시죠 10명이면 8명은 서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 사람들인데 아 한 달 이상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49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만원 입니다 15만원 자 15만원 인데요 이번에 6만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대기업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안전한 기업입니다 자 15만원 짜리가 지금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 토막 난 거죠 이런 종목은 뭐 열 토막 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넘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아 지금 15만원 인데 15만원 대비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이냐 저는 2만원까지 빠진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장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 자리를 대기업 자리를 2만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대공황이 오면 자 지금 현재가 지금 약한 11만원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의 뭐 한 7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8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때려 죽어도 못 넘겨야 왜 대공황이 오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꼈다 누가 꼈냐 자산 운영사가 지금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운영사들이 이 종목을 작전을 할텐데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전저점 6만원을 깨고 2만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이 15만원짜리인데 자 15만원짜리를 2만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700%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700%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때려 죽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못지않은 대기업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업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금액이 다른 종목하고 1000% 수익이 안나도 이 종목은 추천금액이 1억이다 자 50% 멤버십 할인카드를 구입하신 분 200만원입니다 멤버십 회원비용 200만원을 내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 1000%짜리 200만원 내고 여러분들이 추천받으면 돈 몇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하시면요 아니면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 먹어도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죄다 최하 1000% 짜리잖아요 자 1000%를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5천만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10%만 먹어도 500만원입니다 회비 뽑고도 남은거에요 이미 10%만 먹어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입니다 자그마치 기본이 다 1000%에요 자 여러분들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저는 지금 저한테 만나봤겠다 뭐 예약 시간 예약을 잡으신 분들이 지금 매주 지금 두 명씩 지금 한달이 넘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뭐 몇천만원 갖고 있는 분은 제가 만날 수 없고요 보통 서울에 있는 사람들 10억 단위 20억 30억 단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예약만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대로요 대공황이 오면 2만원까지 빠진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벌써 11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목 2만원까지 빠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11만원이 넘은 종목을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문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에요 그리고 50% 할인 이벤트 받을 수 있는 멤버시 카드를 구입하시는 분 이 국민기업 반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 떼돈을 버는 비결 재무차트 교육 전문가 그래서 매일 이런 거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밥 벌어먹고 살겠다 이 전업투자 돈 버는 비결입니다 돈 버는 비결은 결국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잠재자산 정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꼭 배우셔야 돼요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건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도 똥을 좀 못 가리는 사람들 삼성전자에 목 면은 사람들 동학개명운동 제정신 차리십시오 빨리빨리 빠져나오세요 돈 안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왼쪽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은 금융이익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4,5년이 지나가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대공황이 올 때 종합주가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날 2월 26일 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이렇게 신고가 갱신할 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다 보유 주식 전부 다 정리해라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썼어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 증권방송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찍어내는 사람 없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사람 또한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보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에요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 예측 정보 나를 따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너서클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여러분들 수익률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700% 280% 자 300% 150% 132%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배회 회원님들 300% 자 어느 종목은 300% 올르고 어느 종목은 160% 올르고 어느 종목은 27% 올르고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야 20% 30%는 돈 아닙니까 자 어느 종목이 먼저 튈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싹쓸이 하십시오 자 서울에 지난주에도 이번주에 지금 만날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32억에 팔았는데 32억 팔아가지고 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겠다 지금 149탄째 잖아요 200개가 앞으로 100개가 더 나올텐데 그 종목을 모조리 사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바뀌게 된다 자 300% 120% 자 이렇게 자 10% 짜낸 돈 아니고 300% 짜리만 돈인가요 어느 종목은 먼저 오르고 먼저 오르는 종목 일부 끊어내고 또 적게 오르는 종목에다가 또 분할 매수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입니다 이렇게 돈 버는 전업투자를 직접 배워서 매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버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자그마치 5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리듯이 매주 지금 제가 예약을 잡는 분이 오전 오후 해가지고 딱 두 분씩만 지금 매주 예약을 잡는데요 참고적으로 뭐 2, 3천만원 이렇게 갖고 있는 분하고는 제가 죄송하지만 예약이 지금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제가 예약을 잡을 수가 없고요 보통 몇억 단위 이상 몇억 단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예약을 잡아서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총 4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신다 라고 해도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하십시오 돈 많으신 분들은 회비 이거 돈 몇 푼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자 50% 멤버십 카드를 이용을 하시면 1000만원 짜리가 5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자 500만원이면 여러분들이 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해도 10%만 먹으면 회비 뽑고도 낫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1000% 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4년동안 수익률을 제공하는 카페의 방장이 단 한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4년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2년을 맺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서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이 상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제가 내놓은 거잖아요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상품 자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돈질 하시면 돼요 자 돈 올바르게 수익을 내는 사람 정말로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질 그 몇백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라 그랬잖아요 1000% 짜리에서 10%만 먹어도 여러분들 회비 다 뽑고도 남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 안내 자 이렇게 1인당 200만원 인데요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할인 이벤트를 하거든요 자 그때에 여러분들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할인 이벤트를 하면 바로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국민교육관성에서 구인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종교활동을 하시면서 포교활동을 하거나 성교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 이 국민교육관성에 이 계열사 교회 절 여기에 찾아오셔서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용을 지불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용돈도 생기고 밥벌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